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우팡! 아 징그러... 아 징그럽지 나 우팡! 우팡! 난 귀엽지 우팡 우팡! 저기 보이는 노란 찹집 오늘은 제노 세 번째 만나는 날 마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떠려오네 휴!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우에 날 비춰봐도 머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채노를 만나는 것 백미터죠 장미꽃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진 전체 눈 모습이 조금씩 내게 탁아온 것 같아 우인베 ام wollten 하늘의 구름이 손색단은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볼까 오늘은 체노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벌써 날 기다리진 않을까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어젯밤에 맞춰놓은 내 시곗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살살 넘겨 빗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터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뽑이네 체노를 만나는 곳 빙빙하자 장빛보다 성우를 안게 머릿속에 가득한 체노 와! 떱떱한 하늘의 구름이 손등한음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올까 오늘은 체노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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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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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머릿속에 가득한 체노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올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손등한음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올까 어느새 너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